Q. 유아기 때 엘피엄을 들리는 게 아니라 감성, 이 얘기들 감성 개발의 감성, 미용고록자들이 들었을 때, 미용고록 초등학교에서는 디지털 음악 기기를 안 쓰고 다 아날로그 음악 기기입니다. Q. 유아기 때 엘피엄을 잘 보았는데? 그런 것 같아요. 가만히 듣고 있는. Q. 유아기 때 엘피엄을 잘 보았는데? 민준이 이제 군대 갈 생각하고 우울해 있어. 민준아, 군대 갈 때 아빠가 어? 어떻게 할지 보고 싶어갖고? 맨날 면회 가갖고 뽀뽀해 줘야 되나? 종민주? 이등병에 편지 한 장 고기 좀 보네요 이제 다신 시작이다 전날의 꿈 미용 Roosevelt